어제 제가 이제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이제 곽재근 교수님 서울의대 소아 흉부외과 흉부외과도 어렵지만 소아 흉부외과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곽재근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짧지만 쇼처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외과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분들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외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퍼플렉스 때문에 물어보니까 외과가 이렇게 다양하네 이제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성형외과는 참 잘 알고 그 다음에 뼈 같은 걸 다루는 정형외과도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흉부외과, 신경외과, 뇌와 관련된 수술 그 다음에 척수와 관련된 수술 또 나누어지더구먼요 소아외과, 소아외과에도 굉장히 분야가 많을 거라고요 그 다음 일반외과, 간담체외외과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방송하면서 생전에 제가 외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볼 생각은 안 했을 건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곽재근 교수님 같은 분이 소아 흉부외과를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아들도 다 장기가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외과는 이런데 또 소아외과는 또 이렇게 다 나누어지네요 신생아외과, 소아기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종양외과 이렇게 또 다 나누어지네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뭘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모르면 이렇게 이런 신생아외과 이런 거는 그러면 소아당뇨는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소아당뇨는 이번에 돌아가신 한 한양대 교수님은 소아혈액암을 다니니까 종양외과겠네요 소아종양외과 그래서 오늘 이 소아 흉부외과는 어떤가 보니까 여기 분야는 또 더 어렵네요 환자 수 자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의사분들이 계속 줄어드네요 보시면 여기 해리티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네요 차가 조그만 차가 정비하기 힘듭니다 기자재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손에 꼽고 전문의는 분야별로 2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소아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웅한 교수는 분가별로 소아외과에 수술한 전문의가 전국에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 안면기형을 다루는 소아 성형외과나 똑같은 어른들하고 소아 비뇨의학과가 20명인데 소아만 진료하는 의사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소아 정형외과 소아 신경외과도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흉부외과에 소아 분과 전문의 제도가 있는데도 독자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15명 정도에 거칩니다 소아 청소년과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소아 청소년과 가운데서도 외과는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일까 합니다 지난 15년간 소아 흉부외과 의사가 필요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펠로 전임일을 마친 사람이 전국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계속 펠로가 양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펠로씨가 말랐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그냥 은퇴하고 나면 맥이 끊기는 거네요 지금 소아 심장수술 부분은 빅5도 못하고 겨우 빅2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병원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장수술을 하면 3일 동안 밤샘을 하는데 교수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성인보다 낮은 의료수요와 저수가가 겹치면서 시장경영에서 밀려난 소아 백과가 소수병원 중심으로 맥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 백과가 극단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숙가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유지되기가 어렵겠네요 그럼 이제 병이 나오면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면 과가 폐쇄되는데 소아 환자 진로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전문의들이 성인 진로를 병행합니다 90%가 성인 진로입니다 소아 진로 비중은 10% 불과합니다 소아 외과의 사정이 이른데도 의료시장은 무시하고 국민은 무관심합니다 소아 분야 학회조차 소아 외과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소아 외과는 지역별 센터를 넘어서 몇 개의 병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들이 1년을 기다려서 찾아옵니다 소아 심장 분야의 수술 환자 50%가 아예 숙가가 없습니다 그냥 숙가 없는 수술을 합니다 다른 숙가 참조해서 적용하면 심평원에서 모두 다 삭감해 버립니다 기본적인 외과 숙가 자체자가 너무 낮습니다 올라봤자 보상이 안 됩니다 스위스는 소아 기도부 내시경 검사가 2천만 원입니다 수술은 2억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숙학 기도 내시경도 30만 원 되는 겁니다 소아 외과는 지금 숙가란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자리 지키고 민감한 주제는 다 깔아뭉개고 온 겁니다 항상 터져야 그때 아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지면 잠시 왁왁하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이런 뇌출릴로 죽고 나면 그냥 그걸로 왁왁하다 또 없어지는 겁니다 큰일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 허둥지둥대고 경제 문제하고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터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면 기가 찹니다 개인도 자기 인생을 놓고 문제를 분석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나라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몇 조씩 펑펑 쓰는 겁니다 애가 여러분 적어서 고민을 하지만 정작 소아 외과는 완전히 적어볼 때는 거의 전멸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뭐 데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몇 조는 그렇게 펑펑 쓰면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정당에 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없더구먼요 그게 지금 정당들이 다 부자가 돼 가지고 당사사고 별짓을 다 했더구먼요 보시면 정책가들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할 때입니다 이게 2023년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때 이슈거리로 두면 안 됩니다 의로지는 아이들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제 일시적인 대책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아외과는 무너졌고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대신 나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애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소아를 전문하는 외과 분야는 소외된 상태입니다 소아중환자 지루에는 소아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이비뇨과 소아흉부외과 등 소아중재 시술이 가능한 다양한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병원을 제외하면 병원이 이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외래나 입원 수술 외에도 소아진료에 필요한 마취 영상의학 진단검사 병리과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소아의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가가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기사들이 아주 많네요 의학 전문지들을 보니까 중환자 상태인 소아의료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거꾸로 가는 한국 소아중증의료 여러분들 이걸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CP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네요 심폐소생술 위급상황에서 주로 처리하는 그런 응급처방이죠 CPR 사망률이 매년 6.6%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봤습니다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소아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반 여러분들 인프라가 여러분들 훼손되면서 아이들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런데 2023년도에 핫퀴즈이 발표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낮아지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연구팀에서 소아청소년 CPR 심폐소생률 시행양상 분석 아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행건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체계추세와 정반대로 가다 소아전문병동 11개 불구하고 의료진도 부족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다 생생나는 일에 수조 수십조를 쓰지만 투표권도 없고 해봐야 생생도 안 나는 분야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허술한 겁니다 제가 보면 이게 이런데 저는 아주 의미 깊게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CPR 시행건수는 줄어드는 방면에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거는 아주 특이하거든요 거의 모든 분야의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소아청소년 대상 심폐소생률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인프라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학계제에 발표된 거네요 분석 결과 한국 소아청소년 환자 CPR 심폐소생률 사망률은 평균 50.4%로 7년간 매년 6.6% 증가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심폐소생률 수행건수는 2012년 550건에서 2018년 381건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망률은 47.5%에서 54.9%로 7.4%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연구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나는 사망률이 늘어난 통계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짜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연구결과는 최근 세계적 주시와 배치되고 미국과 스페인은 지난 10년간 CPR 심폐소생률 아동 심폐소생률 사망률이 15%포인트 하락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프라가 부실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다 나라 돈 빼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못 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돈을 다 빼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다 빼먹는 겁니다 정작 돈을 넣어야 될 때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면 왜 애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소아이름들 외과를 보면서 아주 관심 있게 본 삼성병원 연구팀들의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CPR 소생률 사망률이 계속 소아아동들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소아중증 인프라 부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PICU가 아마 소아전문병동일 겁니다 소아중환자실 운영병원은 심장 소생술 발생률이 37.7% 사망률은 27.5% 낮았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소아중환자실은 257개 한국은 11개 일반 환자의 급속적인 상태 악화를 막고 심폐소생률 예방 역할을 한 신속대응팀은 아직 시범대 단계에 있고 그런데 사람들을 못 뽑는 겁니다 숫가 자체가 낮으니까 숫가가 낮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이렇게 소아전담 전문의들을 못 뽑는 겁니다 병원들이 인력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력충원을 하지 않으니까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와 펠로의 근무 여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 여부가 심폐소생률 소아심폐소생률 이후 24시간 생종률을 향상시키는 보고가 있는데 한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도 축소가 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로 문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아중증응급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의료 문제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참 많네요 의료 수가가 좀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보고 응급실에서 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당 4명, 5명이 붙어가지고 1시간 동안 심폐소생률 CPR을 해도 받는 수가가 10만 원입니다 바둑이 관절념 수술비가 500만 원입니다 1시간 국소마취로 하지정명류 수술이 600만 원입니다 응급의학과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대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초 의원이 응급실 여러분들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의료 분야가 숫가가 1분의 3분에서 5분의 1 정도입니다 미국은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뇌를 여러분들 해부회가 여러분들 수술하는 응급 계도술은 미국은 1억 한국은 3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원가의 70% 내지 81% 주니까 부족한 돈을 비보험에서 벌어서 메꾸는데 메꾸지 못하는 필수 의료가는 메꾸지 못하고 병원은 최소로 이걸 구비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여러분들 메울 수 없는 분야는 점차 사라지는 그런 추색으로 계속해서 나왔네요 어제 여러분들 그런 내가 의료 문제를 왜 이렇게 다루는가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게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저는 논평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논평자하고 큰 차이일 겁니다 심지어 한동훈 씨의 여러분들 문자메시지 거부건도 그냥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지 누구를 편을 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논평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증거 위주면 그게 과학입니다 의학도 과학에는 일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도 일관되게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같습니다 증거 사실 논리 근거 확률 반정 이런 겁니다 반대로 개인경험 개인감정 감성 다수 이런 것을 접근해 다수가 소수를 억압 약탈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유지가 될지 몰라도 당연히 항구적 질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의료를 다 공짜로 만들어 놓으니까 41년 만에 완전히 영국의 의료체제가 붕괴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리고 간 사람들은 재미있게 누리고 갔죠 공짜 절기고 800만 여름 700만 여름들 수술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대부분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암환자 여러분들이 1개월에 수술하는 거하고 1년 뒤에 수술하는 것은 천양기차지 않습니까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cytoped 아까 하루 사이 1